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부터는 당분간 현장에서 직접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고객을 행복하게 하고 또 고객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그런 기업가들을 모시고 기업가의 삶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인공은 우리나라에서 한과 명장 1호이신 김규헌 대표이사님을 모시고 오늘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헌 대표이사님은 현재 신궁 한과 전통 한과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맞죠? 이 한과 명장은 제가 처음 뵙던 게 명인협회 총회에서 뵀는데 한과 명장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만드십니까? 작년에 박사님 뵀었을 때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하는 명인협회에서 하는 총회 때 강의해 주시면서 저렇게 늘 생각만 하고 보고 싶어하는 부분을 뵙게 되었고요 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명인을 지정하는 제도이고요 명장은 고용노동부에서 자기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정해 주는 제도인데요 명장은 대통령 영어로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한과 명장이 계시고 또 유사한 종류에는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명장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데 머리, 한복, 양복, 신발, 구두, 석공예, 철광 그 여러 직종들이 우리나라의 중공금 여러 직종들이 한 전체 650명 정도 있습니다 650명? 어렵네요 네, 네, 그중에 이제 한과 부분은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네 지금도 한과, 그럼 한과 명장이 되신 게 몇 년입니까? 13년도에 명장이 됐죠 2013년, 근데 그 이후로는 다른 분이 배출이 안 됐구나 전혀 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거를 이제 우리가 사자성으로 유일무이한 한과 명장이네 1호도 아니고 1호라 해서 2호, 3호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저는 이제 가끔 이제 한과의 전국에 떠나는 전 세계 70억 분이 하나의 명장이다 이렇게 저는 저 자존심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몇 년 하셨습니까? 한과 제조는 40년째 원래 하고 있습니다 40년 정도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이제 이 한과 업계에 발을 내딛게 된 게 어떤 계기로 소위 이제 사업 기회를 어떻게 잡게 됐느냐 이렇게 하셨습니까? 네, 네, 그게 뭐 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그 자녀들이 조금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제가 군대 갔다 와 가지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처가집에서 이제 저를 일 좀 해달라고 해서 가서 한 2, 3년 정도 그때가 몇 년입니까? 78년도 정도 됐습니다 한 2, 3년 정도의 처가집에서 기술을 배우고 일을 좀 하면서 요새 같으면 좋게 생각하면 전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2, 3년 하다가 81년도에 제가 이제 집사람하고 저하고 직원하고 셋이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알고 싶은 건 처가집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처가는 원래 안동인데 안동 대가집에서 한과를 만들었고 잘 만들다 보니까 서울에서 와서 사업을 조그맣게 했었어요 상당히 좀 그 한과의 육아 약과를 상당히 많이 좀 시작해서 상당히 많이 재래시장에서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이제 그 출발지는 안동이네요 그렇죠 이제 안동을 우리가 지금도 가보면 뭐 육아의 수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유교의 수도 유교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그 안동에는 제사문화 같은 것이 굉장히 발전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양반들이 많이 살았으니까 한과 같은 것도 유행을 했고 그런 얘기 말씀하시니까 하지만 옛날에 장가가서 그 문화를 몰라서 정말 혼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원래는 고향이 어디였습니까? 처가는 안동입니다 저는 고향이 영덕이고요 처가는 안동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과거로 따지면 신분 차이가 좀 낫네요 낫죠 아무래도 바닷가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약간 좀 하대했던 그런 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안동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이렇게 양반 양반이고 그런 습성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그때 이제 장인어른이 직접 하셨습니까? 아니면 장인어른이 안동에서 하다가 서울에는 이제 천암도 하고 그 다음에 동서도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서울에서 했었어요 가족사업이었구나 네 네 그러다 제가 이제 직장생활을 하다가 이제 들어가서 도와달라고 해서 시작을 했죠 한 2, 3년 정도 네 네 2, 3년 정도 배워보니까 그때 기억에 남아있는 게 그게 이제 1980 1978년도 쯤 됐죠 그때 에피소드나 이런 게 기억이 나십니까? 그때 직장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 처갓집에 들어갔는데 정말로 그 처갓집에서 한 대목 추석설보고 대목이라고 그러죠 대목 큰요 구정하고 추석하고 대목이라고 하는데 한 대목만 보면 집을 한 채씩 샀어요 그 처갓집에서 네 네 네 그걸 내가 들어가서 보니까 저렇게 일을 하는데도 집을 한 채씩 사니 내가 계획적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매뉴얼을 만들고 레시피를 만들고 이렇게 일을 해보니까 계산을 보니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엄청난 부가율이 있다는 걸 사실 알게 됐어요 표준화를 하면 이렇게 많은 거를 네 네 네 주먹구구식으로 이것 조금 저것 조금 계속 그렇게 일도 일같이 안 하면서도 1년에 한 번씩 그냥 집을 두 채씩 사고 이러니까 정말 거기에 대한 그러면 이제 81년이면 아 78년이면 그때 이제 되게 나이가 아 나이가 20대 후반 후반 네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 사업이 굉장히 유망하다 그래서 이제 독립을 한 거냐 유망한 걸 알고요 그 일을 좀 내가 더 시장을 넓혀 가지고 그 시장을 전체적으로 우리 최고의 어떤 한과를 그 회사에서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그 처남이 이제 군대 갔다가 온 사이에 제가 그렇게 시장을 넓혀 놓으니까 제가 이제 뭐 제가 잘 할 테니까 그냥 그만둬라 뭐 이런 정도로 조금 반신반신해서 그냥 나오게 된 거죠 음 그러니까 뭐 그게 직계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게 뭐 남자로 이렇게 하니까 네 네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하셔서 그러면 사실 이제 창업은 81년 정도 네 맞습니다 네 81년도인데 81년도에 처음 시작을 어디서 했습니까 아 저희가 그 처갓집이 월곡동이었고요 저는 이제 그 월계동에서 했습니다 저기 그 월계동 월계역이 있는데 강원대학교 있는데 그쪽에서 있는데 네 저 고대에서 쭉 가면 있는 월계동 네 네 월계동에서 아 이게 참 정말 보니까 이제 그동안에 2, 3년 동안에 해보니까 많은 걸 엮였지 않습니까 매뉴얼도 만들고 레시피도 정리를 하고 네 돈을 저렇게 하는데도 돈을 부가율이 있다는 걸 알면서 그냥 치울 수가 없어서 제가 나와서 이제 조그만한 한 열대평 정도 되는 창고를 얻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저하고 집사람하고 직원 하나 데리고 그렇게 시작을 했죠 창고를 한 거네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한과를 해보면서 아 이게 참 미리 돈 벌어도 괜찮지만 내 안께 잘 맞는 것 같다 그런 거를 아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런 그 부가율도 많고 정말 시장을 뚫어보니까 상당히 제가 다 악건을 해서 다 시장을 장악했고 그런 상태 속에 제가 시작을 했고 제가 시작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서 옛날 생각이 났었어요 옛날에 한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갔다 오면 할머니가 광주리에다가 그럼요 놓고 육아 약과 뭐 옥춘 사탕 빨갛게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두고 내가 이제 둘째 아들인데 내가 좀 옛날에도 어렸을 때 사남매 중에 둘째 아들인데 좀 좀 별났나 봐요 그러니까 항상 곰쳐놨다가 저희한테 이렇게 항상 육아를 주고 약과를 주고 그랬어요 어느 동안 하면서 옛날 할머니 생각이 나면서 아 이거 뭐 배가 아프다 아니면 소화가 잘 안된다 이러면 할머니가 곰쳐놨다는 거 주고 육아도 먹고 이렇게 하면 그런 생각에서 아 이건 정말 이거 참 멋지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 정말 몰입해서 열심히 했죠 그러면 이제 요즘에 사람들이 맛있게 한과를 먹긴 하는데 그 한과의 가장 주력 상품이 뭐 육아 이런 걸 좀 설명해 주시죠 보시는 분들 네 네 한과는 우리 그 한과문화박물관에 오면 그 고려시대 규합총서 상국유사에서 한과에서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럼 벌써 상국유사의 한과 기록이 나오고 네 맞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고려시대 조선시대 쭉 해서 이제 나오는데 가장 한과가 발전할 수 있었을 때는 조선시대입니다 불교가 왕성하게 들어올 때 그때 보면은 그 한과가 상당히 많이 쓰였고 그때 한과가 254가지가 있었고 조선시대 때 네 네 네 불교가 왕성할 때 그래서 워낙 이제 먹고 살기도 힘든 상태 속에서 곡류를 가지고 곡식을 가지고 열매, 줄기, 뿌리 이걸 가지고 이제 한과를 만들어 먹으니까 먹고 살기도 힘드니까 임금님이 옛날에는 그 한과를 못 먹게 만드는 사람은 버려줄 수 있을 정도 이런 검지령이 내릴 때도 있었어요 식량이 귀하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런 거는 저희 박물관의 패널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크게 많이 나가는 거는 약과 약과 약과가 그러면 어떻게 생겨납니까 약과가 그 이와 같이 이제 그 지금은 이게 이제 디저트용으로 디저트용으로 이제 옛날에 어떤 그런 문화를 디저트용으로 만들기 때문에 뭐 분유 그 다음에 우유 계란 많이 들어가 가지고 영양 듬뿍 들어가 있는 거고 그 전에 약과는 이제 제사상에 올라가고 동그랗게 크게 돼 있는 거 동그랗게 해가지고 찍은 거 예예예 그렇게 돼 있죠 그렇게 돼 있는 부분들 약과 그 다음 유가 유가는 이제 과자 과자 예 찹쌀을 발효해서 만들어 가지고 쌀밥풀을 묻힌 거 쌀밥풀이 그 육아라 하구나 약과 육아 그 다음에 강정 강정 유화 같은 거 이제 그 강정이죠 강정 그럼 3대 상품 있네요 장르가 약과 유가 그 다음에 강정 그게 가장 이제 대표적인 대표 상품이구나 네 맞습니다 한가 이렇게 하면 3대 주력 상품군으로 구성되는 약과 육아 강정 그럼 이제 여기 또 약과 중에서 또 이제 갈래가 치지겠네요 그렇죠 꿀약과 무슨 무슨 약과 무슨 약과 해서 쫙 있고 예 유가도 조청유가 백년처유가 뭐 그 다음에 뭐 쑥유가 무선유가 무선유가 쭉 있고 근데 역시 기본은 그래도 딱 3대가 예 크게 가장 이제 그러면 지금 여기 이제 한과시장이 우리나라에 한 얼마 정도 행성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그 한과시장이 그전에는 뭐 한 지금 시장 대략적으로 한 몇천억 정도 몇천억 정도 그럼 거기는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거기가 우리 같이 이런 업체가 대다수였는데 이제 얼마 전에 한 4 5년 전부터 일반 업체가 그런데 큰 업체 대기업에다 납품하니까 납품하다가 걔네들이 이제 거기 가서 기술을 받아가지고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대기업에서 약과를 많이 팔고 있어요 대기업에서 네 그러면 그 시장 자체가 좀 치열하겠네요 아무래도 저희가 나가는 거하고 그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워낙 이제 싸게 나가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밀가루에다 물엿을 해서 반죽을 해서 그냥 제수용처럼 나가지만 이거는 저희 핸드메이드이고 누구도 만들 수 없는 약과 거든요 네 조직 파이 조직으로 만들고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그 사람들이 저희 제품을 거래하다가도 기술 배우려고 여러 분 와서 두들겨도 내가 그 반죽실을 문 안 열어줘서 1년에 한 수십억 되는 거래처를 끌을 정도로 자존심을 갖고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만드는 과정은 대개 어떻습니까 그 약과는 이제 그 이제 밀가루에다가 이제 기름하고 그 다음에 조청하고 여기다가 버무려 가지고 반죽을 해서 이제 발효해서 좀 몇 시간 발효해서 이제 지금 발효식품이냐 그렇죠 발효식품이라고 그러시죠 그런 발효식품이면 그 자체가 상당히 건강에도 좋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소화가 잘 되구나 그렇죠 그 옛날에 어른들은 참 지혜가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늘 하면서 그 할머니가 학교 갔다 오면 내가 소화가 잘 안되고 뭐 그렇다라고 부룩하다 이러면은 할머니가 그걸 육아 꺼내서 주고 배를 만져주고 이러면 알게 모르게 괜찮았던 그런 기억이 다요 근데 지금의 이제 40년을 만들다 보니까 간과는 다 그러니까 육아도 발효식품 약과도 발효식품 아 두 개 다 네 네 아 그럼 저는 이제 그 한과 이렇게 하면 예전에 이제 누님들이 되게 시집 갈 때 네 시집 갈 때 집에 그 군부를 딱 큰 방같은 때 네 네 육아를 손님 접대용으로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육아를 만들어서 잘라가지고 아니 방바닥에 이제 뜨뜻한 게 아름 무기 있나 네 말로 가지고 그걸 잘라가지고 튀겨가지고 이제 이마지용으로 쓰고 그랬죠 아까 이제 반죽실이라든지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네 그 공정 가운데 가장 핵심 공정 반죽 그야말로 노하우가 반죽 약과는 이제 반죽실이고 네 육아는 이제 발효실이라고 볼 수 있죠 그게 가장 고도의 노하우고 네 그렇죠 이렇게 다년간의 그런 경험이 축적돼서 그 손맛 같은 게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그거 뭐 온도 습도 그 다음에 뭐 그런 부분들 다 함축해서 거기에서 반죽실에서 만들어야 되니까 제가 계량을 하고 계량하는 것도 약관을 만들기 위해서 계량하기 위해서는 뭐 한 3년 전에 부터 네 3년 전 2월 20일 같으면 2월 20일 온도 습도 또 2년 전 1년 전 이렇게 해서 그게 레시피를 타고 그 맞게끔 조청을 끓이고 그 맞게끔 발효해서 그렇게 만들려는 거죠 아 그게 보통이 아니네요 그렇죠 다양한 그런 조합이 딱 맞아들어져요 맞아요 그래야 맛이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이 약관을 만든다라고 해설을 쓸 때 날씨가 뭐 한 15도 10도 이렇게 됐는데 날씨가 정말 좋았단 말이에요 맑었는데 오늘 비가 온다 이러면 오전만 만들고 오후에는 비가 오니까 못 만들죠 아 비가 오면은 아니 비에 오기 비 안 오는 걸로 해서 반죽을 해서 만들려고 했는데 습도가 있으니까 당연히 과자가 눅눅해지고 맛이 떨어지니까 오전 3년 전 비가 온다 안 온다 온도 다 그걸 파악해 가지고 레시피를 타고 레시피 타고 이제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아침에 잘 만든다 오후에 갑자기 비가 오면은 오전만 하고 오후에는 과자를 못 만들죠 맛이 떨어지고 이제 습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초창기부터 다른 집안 식구들에 비해서 훨씬 더 표준화라든지 네 네 그런 좀 과학적인 제조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실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런 방법들을 다 노트 같은 게 정리해 가지고 일종의 이제 그 다양한 환경에 맞는 그런 최적의 그런 제조법 같은 걸 찾아내고 그런 노력을 많이 하셨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회사 출근하기 전에는 항상 이와 같이 이제 메모지를 가지고 다녀요 항상 네 메모지를 가지고 다니고 밥을 먹을 때 누구 손님을 만나든지 어떤 경우든지 간 나는 그 내 직업하고 그게 바꿀 수 없으니까 항상 어떤 말씀 중에라도 뭘 연결을 연결을 해서 이렇게 써요 그리고 또 회사도 가면 회사 이제 가운이 있고 항상 여기 매직하고 그다음에 볼펜하고 칼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추첩하고 이렇게 정리해서 그것들이 모아지면 정리해 가지고 금고 속에 넣어놓는데 금고가 꽤 TV보다 커요 그 속에 저런 자료들이 수십 년 있던 자료가 가득 차 있죠 그게 일종의 이제 영업 노하우네요 그렇죠 제조 노하우고 네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당시 30대 20대 말 30대 초반이 그때 일을 참 열심히 하셨죠 아우 그때는 뭐 정말 아우 정말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물건을 팔아주지 않으니까 그리고 나아가서 중부시장이나 그때는 영등포시장이나 아니면 경동시장이나 뭐 이런데 좀 동경시장 도매시장에 나갔거든요 걸음을 가게 물건을 네 그러니까 뭐 저는 다른 업체들은 이미 아마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십 년씩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밀가루를 사도 한 100포 50포 설탕을 사도 50포 100포 엿을 사도 50포 기름을 사도 그래 하지만 나는 팔 데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한 포 두 포 그러니까 물건 사는 데에서부터 벌써 정말 그게 원가가 비싸잖아요 밀가루 한 포에 5천 원이라면 나는 5천 원 주고 사면 그분들은 4,900원 사든지 엿을 뭐 100통 사면 그 사람들 만 원 주고 사면 나는 만 천 원 주고 사든지 이걸 이기기 위해서 남과 같이 해서 남 이상 될 수 없다는 걸 계속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냈어요 그래서 계속 남들이 그냥 500원 나면 나는 한 550원 내면서 원가를 하고 따라오면 모양을 따라오면 포장을 받고 포장을 놔주면 맛을 받고 계속 지금 40년째 지금 계속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사업이라는 게 그게 계속 변화를 안 하면 그냥 뭐 다른 사람들도 그걸 복사를 해가지고 덤핑을 해 버리고 하니까 장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때 내가 그 강의 박사님 강의를 듣고 난 이후에 변하지 않으면 절대 세상은 그냥 안 된다는 걸 정말 강력하게 제가 막 무너지는 정도로 저 너무 맞았어요 그래서 내가 늘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또 한과학의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약관을 어떻게 발효해서 만들고 육아는 어떻게 많이 또 그런 쪽으로 발전해 나가고 뭐 전 일본에는 뭐 1년에 한 5, 6번씩 해서 전 세계 한 4, 50개국을 한 100만 이상 마일을 많이 다니고 그러면서 새로운 걸 늘 하면서 여기에 접목을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일본 전통 과자 시장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사실 뭐 유럽이고 많이 다녀보지만 일본을 가장 좋아해요 왜냐면은 뭐 오고시다든지 우동이든지 라메이든지 몇 백 년씩 가는 거 그런 문화가 그냥 금방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철학이 있는 상품이 나오죠 네 네 네 그러니까 그게 뭔지 모르면 그 집에 가서 뭘 우동을 먹든지 거기 가서 뭐 말차를 먹어도 그 숨소리가 그게 수십 년 느끼면서 살죠 그럼 한국에 오면 그렇게 해서 너무 앞장서가지고 또 신세계 백화점이 어디 백화점 나가면은 트렌드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좀 약간 좀 몇 년 후에 그게 따라오게 되는 그런 식으로 했죠 그럼 이제 처음에 팔 때는 그렇게 이제 주로 당시에 유통은 한 80대 유통은 가장 어떤 유통 방법이 가장 그걸 했습니까? 아 그때는 사실은 뭐 이제 팔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원가를 조정해서 만들기도 했지만 시장에 중부시장이나 또는 아니면 경동시장 동대문시장 이런게 뭐 영등부시장 팔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그분들은 뭐 한 몇 백 박스씩 한 대목에 파는데 우리는 뭐 하루에 해봤자 몇 열 박스 이런 정도니까 안 되죠 어떻게 시장을 뚫었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모양도 바꾸고 뭐 그렇게 하긴 했지만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조금 물건 조금 되는 만드는 입장에서 큰 업체가 물건 안 좁으면 그 가게는 많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항상 기회를 보고 계속 그 아침에 뭐 나가서 새벽에 뭐 한 4시쯤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각 각 지역에서 그 놈을 사러 오는 분들인데 저분 보면은 자주 달리면 알지 않습니까 그 돈 500원 500원 1000원 주고 우리 신궁약과 가서 좀 얘기만 해 주고 그게 이제 습관화 되니까 이제 어디 시장 오르는 사람들 가서 가게 가서 신궁약과 찾아달라고 그럼 가서 가해 가서 신궁약과 찾고 뭐 찾고 하니까 물건도 없는데 신궁약과를 자꾸 찾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그 이후에 또 매장 가가지고 점포해 가가지고 우리 거 좀 새로 나와두려 하니까 가끔 사장님 찾은 어디 들어보면 된데 이렇게 했겠네 예예 어디서 들어본데 라고 하니까 야 그거 좀 갖다 놔봐 뭐 이런 식으로 그때는 젊었으니까 아유 그렇죠 근데 자전거 타고 다니고 무지건 그냥 이제 몸으로 그냥 일단 시도를 해 봤네 네네 일종의 판촉을 한 거네 네네 그렇게 안 되면 또 저 자전거에다가 물건 주문 올 동안에 그때는 삐삐 있지 않습니까 삐삐 차고 물건 만들어 놓고 내 자전거에다가 요만한 이제 가구 같은데 요렇게 이제 쟁반간 거기다 약과 한 신고 석간도 1동 2동 장위도 어디 가게집에다 갖다 놓고 두 개 팔리면 두 개 값 받고 열 개 팔면 열 개 값 갖다 놓고 이래다 주문 오면 또 공장 가서 물건 신고 또 갖다 주고 그래도 이 한관은 기본적으로 이제 뭐 신선도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좀 오래 가니까 조금 그거는 괜찮을 텐데 그렇죠 네 한 6개월 이상 6개월이면 갈 수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8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유통시장이 쫙 바뀐 걸 봤는데 네 지금은 이제 매출이 주로 비중으로 따지면 어떤 식으로 유통시장이 지금 돌아갑니까 제가 이제 그 계속 제품도 그렇게 바꾸고 계속 살았지만 그 다음 시장도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 건 옛날에 한 27, 8년 전 아니면 한 28년 30년 안 됐습니다 거의 그쯤 내가 대학을 못 나왔으니까 대학을 어디 학사문으로 한번 써보자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경희대를 갔어요 경희대 경영자 과정을 1년짜리 들어갔어요 그때 가서 이제 한가를 만들고 배달하고 그 다음 나가서 내가 첫 번째도 신용 두 번째도 신용 신용과 신뢰가 없으면 안 된다고 늘 그래 하면서 열심히 살았고 그럼 그 사이에 또 일주일에 두 번씩 수요일 화요일 날 목요일 날 경희대 갔었어요 최초로 거기서 이제 받은 게 서울에서 아침을 먹고 정신 먹고 일본 가고 일본에서 저녁을 미국 가서 간다 그 다음 그때 당시에는 지방에도 다 커피를 차에 놔도 쏟아지지 않는다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걸 들었어요 아 그럼 내가 경동시장만 하고 중부시장만 해서 안 되네 바뀌어야 되네 라고 생각하면서 유통을 뛰어들었어요 그게 몇 년 정도 됩니까 대략 대략 한 30년쯤 됐어요 그럼 한 90년 초반 그렇죠 네 그 정도 올림픽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몇 년 정도 되겠네요 올림픽 전쯤 됐겠네요 올림픽 때는 선수촌 납품했으니까 수출하려고 그쯤 됐겠어요 그럼 그때 이제 유통시장을 어디로 뚫기 시작했습니까 그렇게 재래시장만 하다가 아 이게 이런 시대가 앞으로 오고 한국에서 기업이 한 5개밖에 남지 않는다 뭐 큰 대기업 5개만 먹고 살고 나머지 다 죽는다 이런 교수님이 경영학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딱 꽂히네요 머리도 딱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영자들이 그런 데 가가지고 새로운 걸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 한 12개 대학을 다녔죠 그 이후에도 네 ANP 가정 ANP 가정 식품 가정 계속 한 3년만 되면 한 분이신 머리가 멍하니까 그렇게 다녔었어요 그렇게 다니면서 이제 그걸 아 이게 시장이 바뀌니 내가 재래시장만 하면 되냐 내가 그런 물건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모양을 바꾸고 한 700원 내놓으면 이 사람들이 또 큰 업체가 한 300원 내가지고 나를 또 없애고 또 추석에 또 해가지고 또 한 이상한 모양으로 해서 신제품 나왔다 해서 800원 내면 이 사람들은 한 500원 내가지고 나를 또 없애고 계속 저를 괴롭히는 업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개발하고 그 업체는 계속 나를 힘들게 만드는 업체에 있었어요 바짝 쫓아오면서 바로 카피해가지고 네 또 그냥 싸게 내버리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그러면서 아 이게 내가 시장을 바꿔야 되겠다 그것도 그것지만 시장을 바꿔야 되겠다 그럼 뭐냐 시장 자체를 완전히 지평을 넓히는 거냐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아 이게 뭐 백화점을 해야 되겠다 최고 좋은 백화점을 들어야지 내가 재래시장의 대장이라고 볼 수 없다 내가 체수 대장이라고 내가 물건만 조금만 적게 나가면 도매상 대표들이 오후 한 2시 3시 되면 차주로 막 물건 가지러 오고 그랬었으니까 잘 만들었으니까 네 신제품도 많이 만들고 신용이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대학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시장을 바꿔야 되겠다 하고 백화점을 이제 들어간 거예요 오케이 김규원 한가 명장 1호님을 모시고 지금부터 그 시장을 어떻게 변화하는 그런 시장 속에 시장을 어떻게 개척했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림픽 전후로 해서 백화점 시장을 뛰어든 거네요 네 그때 학교 다니면서 그것까지는 재래시장이었고 네 네 8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90년대가 한 10년 정도는 재래시장이었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시장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재래시장하고 네 네 재래시장에서 제가 물건을 조금만 적게 되면 시장 상인들이 한 오후 새벽에 2시, 3시 팔고 그 다음에 한 1시, 2시 되면 낮에 한 1시, 2시 되면 공장으로 물건 가지러 와요 그러면 돈 한 500만 원씩 팔면 한 100만 원 주고 200만 원 한 6개월씩 수표 주는 업체보다도 현금을 200 주고 100만 원은 뭐 하다 못해 한 두 달 수표 주는 이런 업체에 물건을 주고 그런 업체는 이제 오면 그분 올 때 되면 물건을 치우고 막 이랬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학교 다니면서 세상이 바뀐다는 걸 알았어요 세상이 바뀐다 네 세상이 바뀐다 앞으로는 이런 시대가 온다 그러니까 시골에 다녀도 물컵이 들고 다녀도 차에 놔도 쏟아지지 않는 시대가 오고 아침에 미국 갔다가 일본 와서 정신 먹고 오는 시대가 온다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얘기에요 그때 당시에서는 항상 그러면서 이제 시장을 뛰어넘어야 되겠다 내가 재래시장에서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긴 하지만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위해서 따라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최초로 옛날에 미도파 백화점을 거래를 하려고 미도파 백화점을 갔는데 이미 아마 그 업체들 옛날에 한관은 궁에서 먹었다 궁전 궁실 왕궁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사람들은 시장에 백화점에 준비해 있어요 저는 재래시장에 있었고 그럼 재래시장에는 물건을 다섯 박스 열 박스 갖다 주면 나중에 대목 보고 계산만 하면 다 되는데 백화점도 그렇게 시장이 그런 줄 알고 그냥 뚫긴 뚫어서 물건을 넣었는데 추석에 뭐 세트 한 100개 300개 갖다 줬어요 그럼 갖다 놨으니까 다음에 설 세고 나면 추석 세고 나면 돈이 다 돌을 줄 알고 했는데 반품이 한 80%에요 시장 구조도 모르고 뛰어넘은 거에요 시장에 대한 어떤 그 재래시장은 물건을 갖다 주면 계산서 이제 돈이 돌아오고 이러니까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뭐 금액은 합계를 안 내도 한 달 두 달 후에 내도 되는데 백화점에서는 우리가 물건 대목 그것처럼 그런 줄 알았는데 대목을 보고 나니까 한 8천만 원 물건이 1억이 들어갔는데 2천도 안 팔리고 8천만 원 반품 들어오는 거에요 전혀 시장도 모르고 뛰어들었으니까 얼마나 무모한 거였어요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하면서 거기서 다시 아 이렇게 되는구나 수수료 매장이구나 판매하는 매니저도 우리가 써야 되는구나 교육을 시켜야 되는구나 그런 것도 모르고 들어갔어요 모르고 들어갔는 게 그때 알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손해를 많이 보면서 그래 손해는 다시 새로운 문화를 가치를 가져올 거다 옛날 재래시장에서 돈을 좀 더 벌는 거다 시장을 가기 위해서 내가 돈을 주고 배웠다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죠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서 수수료 매장 판매하는 매니저들이 돈 줘야 되고 반품 남은 돈 이런 걸 알면서 거기서 배워나가기 시작해서 롯데백화점을 떨보려고 롯데백화점 7년 만에 떨봤는데 롯데백화점이 우리 제품이 재래시장에서 내가 대장이니까 이런 제품하고 비교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사하고 부장이고 자기네 제품이 제일이라고 계속 그 물건 만들다 시간만 되면 롯데백화점 들어가야 되니까 본점에 계속 들어가야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당신네들은 여기 백화점 물건 제일 좋으니까 당신은 안 된다 내가 생각할 때 구두도 한 몇큰에 떨어져 쓸고 그거 다니기 위해서 계속 시간만 하면 그거 가서 또 계속 설득하고 얘기하고 또 우리 제품이 시중에서 내가 젤이다 얘기하고 이것보다 훨씬 좋다면 이건 안 돼요 여기 백화점 우리께 제일 좋다라고 그래서 결국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내가 유통기한을 연장시키는 기술을 내가 개발해서 벤처기업이 됐어요 한거하는 사람들이 다 누구나 육아를 만들어도 그냥 일반 비닐이 PP에다 닮아가지고 그냥 실링해서 한 사람이 그거 하면 그거 두 번째 세 번째 그 필링이 되면 그냥 닮아요 개념이 없어요 다 그래서 나도 그거 처음에 했어요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크게 하는 사람들이 3월달 되면 여름에는 물건을 안 판다고 제품에다가 여기다가 여름에는 한 발 안 팝니다 하고 스티커를 붙여서 시장에 나갔어요 아니 이제 시장을 자리를 잡아가려고 하는데 여름에 안 판다 말이 안 되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이제 또 생각을 바꾼 거요 그래서 이제 아 이거 실험을 한번 해보자 왜 그럴까 그러면 이게 육아는 상해인지 안 생겨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상추 실험을 한 거요 상추를 한 박스 사 가져와가지고 방산 시장에 비닐 재질 PP, OPP, PE 쫙 사가지고 다 실링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이 넣어놓고 했는데 어느 정도 우리가 쓰고 있는 제품이 한 달 되니까 상추가 퍼석퍼석 마르기 시작하고 다른 필리면 3개월 그 이상 필리면 1년 돼도 계속 괜찮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야 이거구나 그 시장 조사해 보니까 비닐값도 별로 아닌데 사람은 변화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남들이 쓰니까 나도 그래 쓰는 거지 나는 그걸 어떻게 하면 이거 떨봐야 되겠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남들이 하니까 네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거예요 남들이 하니까 어느 참 문제인 같아요 네 남들이 하니까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그거 따라하지만 내가 검증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해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아 이제 딱 시장 가서 나는 1년 가도 괜찮다 딱 선전하고 팔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재미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야 이거 내가 상추 실험하니까 이런데 한국식품 정말 과학적으로 봤자 한국식품연구원에 가서 돈 주고 이제 제품 개발해서 나온 게 쌀에서 뽑는 쌀개에서 뽑는 감마오리자놀이라고 있어요 그걸 딱 청구하니까 1년 간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통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면서 벤처기업이 되고 언론이 막 뜨니까 롯데백화점 전화와 가지고 당신이 도로라고 이렇게 7년 만에 한국을 받았죠 7년 만에 한국을 했죠 7년 만에 뜨던 거네요 그러면 이제 롯데백화점의 제품이 한과가 입점할 수 있다는 것은 거의 톱 브랜드가 된다는 이야기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롯데 현대 신세계인데 롯데가 본점이 제일 컸으니까 그 다음에 뭐 그거 들어가니까 현대 뭐 그 다음에 지금은 유통시장이 여전히 백화점 시장이 그 다음에 온라인 시장은 요즘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제 백화점 그 다음에 백화점 시장 그 다음에 할인점 시장이 있었고요 그 다음 나가서 지금 온라인 시장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백화점 들어가면서 백화점 들어가다가 별로 그렇게 매출이 없는 거예요 현대대가도 별로 그럼 또 코스트 그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홈플러스 좀 들어가 보자 또 나가서 뭐 하다가 롯데마트 들어가 보자 이마트 들어가 보자 또 까르프 또 들어왔어요 그래 여기도 한 번 또 뜹어보자 또 까르프 또 발전 들어간 거예요 그 까르프 떨보려고 얼마나 힘들어 들어갔어요 또 들어가니까 한참 있어도 월마트가 들어와요 또 월마트를 떨보려고 엄청나게 들어갔어요 그것도 들어가 보니까 계속 뭐 수수료 내고 뭐 입점할 때마다 돈 내고 이익이 발생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회복 안 되고 그것도 안 되고 홈플로도 버리고 코스트코도 버리고 옛날에 프라이스 크룹이죠 프라이스 크룹 지금은 코스트코인데 그거 지금 십 몇 년 만에 올 추석에 다시 서울에 다시 코스트코 새로 들어갔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그것도 해보니까 별거라 해서 그때 그 시장이 결국 이제 지금 말씀 들어보면 사업이라는 것이 네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발을 내딛는 거니까 계속해 계속 실험해보고 되면은 채택하고 아니면은 또 포기하고 버리고 또 새로운 것도 계속 그렇게 했죠 실험 정신이 아주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은 이제 온라인 시장 매출이 얼마나 정도 됩니까 대개 한가 시장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이제 최고 재래시장에서 할인점 다 해보고 그 다음에 현대롯데 신세계 애경 진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없애고 지금 신세계만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 작고 온라인 시장이 높아지는 걸 알게 됐어요 그걸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보고 네 보는 거예요 계속 매출 몇 년 5년 3년 2년 대비해 가지고 계속 추석 설 매출이 자꾸 떨어지니까 시장이 저쪽으로 가는 걸 알죠 또 공부도 하니까 온라인이 강화된다 그래서 그 온라인 시장을 이제 강화시키고 계속 이제 제로에서 몇 백프로씩 상승되고 있죠 그러니까 제로에서 네 큰 변화네요 그 변화죠 살아오면서 가장 큰 유통 변화가 오면 안 하겠네 변화 속에서 계속 그 일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작년에 이제 홈쇼핑에 육아 약과를 이게 재수용에서 우리가 시작을 됐지만 재수용품으로 우리가 그 어른이 돌아갔을 때 할아버지 돌아갔을 때 그걸 가지고 최고 좋은 과일 최고 좋은 과자를 만들어 가지고 드린 그거잖아요 대대손손 그런데 출발은 거기 부터 거기서부터 시작했는데 네 이거를 좀 이게 우리 이게 시대의 변화를 맞춰 가지고 만들자 싶어서 이제 약과를 이렇게 만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평상시에 디저트 커피와 약과도 먹자 뭐 아니면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대화를 해서 시작을 했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약과 기름이 있고 육아도 뭐 아직까지 옛날에 알려져 가지고 안 되는 거 그래서 이제 강정을 이제 작년에 이 강정 발을 이렇게 영양 발을 만들어 가지고 상당히 새로운 시도입니다 네 새로운 시도죠 완전히 젊은 나이 이제 요새는 건강도 챙기고 운동도 하기 위해서 배가 출출할 때 한두 개만 먹어도 될 수 있는 걸 이걸 개발하자 그게 크게 고가로리 아니고 그다음에 포만감도 안 느끼고 할 수 있는 걸 그래서 개발해서 이제 홈쇼핑에다가 두들겼죠 작년에 두들기니까 아주 괜찮다고 한번 해보자 이래 가지고 작년 5월 7일 날 두들기면서 첫 번째 완판하면서 계속 한 300만 개 팔았어요 300만 개 이 제품을 예예 이 제품이 이걸 300만 개 팔았어요 이제 우리가 시장에 살아가는 사람은 이 일종의 자기 인생의 기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몇 개 팔았느냐 마치 마라톤 선수 신기록처럼 300만 개를 팔았다는 이야기는 엄청난 기록이네요 엄청난 기록이죠 이게 300만 개를 네네 그래서 그 기념으로 내일 모레 27일 날이 홈쇼핑에 다시 기념 10개도 더 주고 이래 가지고 또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제 나중에 결국 이제 복사용지 한 장에 당신 뭐 했어 이렇게 하면 내가 이 홈쇼핑 시장에서 300만 개를 완판시켰다 이런 게 기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자부심도 생겨야 하지 않습니까 이게 큰 히트 상품이에요 네네 큰 히트 그래서 이게 이제 강정바가 이렇게 되면서 좀 약간 맛있게 만들고 누구나 칼로리도 적게 만들기 위해 했지만 또다시 여기에 급급하지 말고 또 뭔가 만들자 해서 이 과일바를 만든 거예요 과일바를 네 과일바를 만든 건데 이 과일을 위에다가 강정에다가 위에 뭐 사과 배 딸기 팔린애플 해서 건조한 걸 가지고 만든 거예요 계속 도전한 거예요 계속 도전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40년을 이제 시장에서 뛰었으니 그 수많은 기업들이 이제 흥하고 망하는 걸 봤을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또 동업자도 있었을 거고 뭐 근데 이제 그 한때 상당한 수준이었지만 망했던 기업들 가운데 이제 좀 큰 브랜드가 되게 어떤 게 있었습니까 음 우선 저는 우선에 이제 이걸 이제 한골을 하면서 계속 이제 많은 생각을 하니까 다른 게 누가 나를 보고 여름에는 그 백화점에서 옛날에 과장이 뭐 부장돼가지고 10년 동안에 왔어 그걸 뭐 여름에는 미숫가리만 좀 해라 여름에 안 팔리니까 도와준다고 해도 안 했고 아이스크림만 좀 해라 해도 안 했어요 자기 주관이 확실히 쓰여 있어요 네 나는 이거 한골 이게 팔기 천진데 세안과자를 다 이기기 위해서는 엄청난 거야 세안과자를 내가 뭐 하여튼 초콜릿을 만든다 비스킷을 만든다 또는 새우깡을 만든다 그건 내가 이길 수 없지만 이거는 한골을 가지고 그 자리에 도전하기는 엄청난 건데 왜 그걸 해야 되냐 해야 될 게 너무나 많은데 너무나 많은데 그래서 계속 그 일을 계속하면서 망한 사람도 많이 보고 노력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이제 한 번에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이 이제 그 경험을 살려고 방송을 많이 보니까 그 되게 어렵게 되는 경우들이 이제 생각이 들 거 아니야 저 양반 저렇게 해서 어렵게 됐구나 뭐가 가장 큰 거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지금까지 40년 동안 하지만 머리 제가 자는 침대 옆에는 항상 이렇게 메모할 수 있도록 손만 대면 불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놓고 매직으로 자다가 일어나면 힘들잖아요 뭐 자다가도 생각나면 메모해 놓고 그것도 생각하고 팜새도 잠을 다해야지만 그게 또 생각이 나면은 그때 2시 3시 나가서 회사 가서 일을 해요 그리고 또 회사도 마찬가지잖아요 회사 가서 내 옷에 또 지금 옷에도 늘 다니고 가지고 다니는 것들이 계속 미래의 변화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거죠 그리고 아이디어라는 건 살짝 떠올랐다가 또 사라져버리니까 사라져버리니까 금시 적어놔야 되니까 그때 메모하지 않으면은 잊어버리니까 항상 하다가도 생각이 나면 적어놓고 나보고 머리를 사람들하고 밥 먹다가도 얘기하면은 야 김명인 김명장 이제 명장 정도 되면은 이제 머리에 다 넣지 그걸 다 정리하고 나보고 그래요 물론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럴 수 있기는 하지만 잊어먹어요 그 작은 습관이 결국은 다른 사람하고 차별하게 잊어먹어요 변화라는 건 그리고 이제 좀 우스운 얘기지만 옛날에 제가 이제 물건 새롭게 만들었을 재래시장에 할 때 좀 크게 만들고 모양을 바꾸고 가면 그 사람들이 매일 반값에 내고 하던 사람이 그 사람이 나를 계속 힘들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시장이 없어졌어요 재래시장만 하다가 아쿠종동에 그 너물 가게 있다가 거기다가 없어지고 아파트 생겨버리고 재래시장 없어지잖아요 영동포에 뭐 아파트 생겨버리고 없어지고 이마트 생겨버리고 얘는 그런 것도 모르고 매일 그렇게 만드는데 한 20년 10몇 년 후에 20년 후에 시장이 없어지니까 팔 데가 없으니까 나를 그렇게 괴롭힌 사람이 나를 보고 계속 만나자고 전화가 온 거예요 차나 한잔하자 밤이나 먹자 옛날에 그래서 나는 진짜 정말 진짜 몸서리치기 그 사람이 가득 차 있었는데 그래 그래 만나서 얘기하는데 결국은 날 물건 좀 팔아 달라는 거잖아요 시장이 없어서 시장이 없어서 옛날에 당신을 괴롭혔든 어쨌든 당신의 물건을 팔아 달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받고 얘기하면 당신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발전했다 난 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계속 나를 힘들게 했으니까 그래서 나도 또 안주하고 있었을런지 모르죠 그 사람 따라오니까 또 새롭게 원료값이 비싼데 그대로 해서는 안 되니까 더 좋게 만들어가지고 약간 비싸게 이렇게 20년 만에 그 사람들 항복 받고 물건 좀 팔아주고 뭐 그렇게 했는데 그 습관이 또 다시 시간이 지나면 또 바뀌어가지고 또 뭐 물건값 갑자기 거래와 거래 속에 1년씩 계약을 하면 그대로 해야 되는데 재래시장 하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밀가루값이 갑자기 올렸다 이러면 갑자기 돈 또 올려달라 이런 습관들이 좀 약간 그런 그래서 나중에 결과가 별로 안 좋으셨겠네 그 분은 뭐 그냥 지금은 뭐 하고 있긴 하지만 뭐 부동산이나 하고 있지 그래야 뭐 제품은 뭐 조그맣게 하고 있지 팔 데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김명장님 말씀 이제 가장 중요한 점 가운데 하나는 시장이 없어지잖아요 시장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대한민국 사람들 좀 들어야 돼요 시장이 그냥 없어지잖아요 없어져요 시장이 없어져요 치즈를 먹고 있는데 그 치즈 자체가 없어지잖아요 네 나라가 없어지잖아요 시장이 없어지잖아요 시장이 없어지니까 시장이 없어진다고 생각하고 만들어야죠 처음 마음을 가지고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시장은 오래오래 갈 걸로 생각해가지고 안주하고 땡깡 뿌리고 네 고함치고 옛날 방식 고집하고 하면 안 망하겠냐 망하죠 망하죠 백 번 망하죠 다 망하죠 주변에 있는 사람 거기가 다 많이 망했어요 시장이 없어진다 시장이 시장이 없어진다 길을 쓰고 앞을 내다보고 대비를 안하면 시장 자체가 없어지잖아요 맞습니다 박사님 말씀대로 계속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시장이 없어진다 어디다 팔 겁니까 아까 저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20년 동안 날 괴롭히고 하던 사람이 갑자기 재래시장이 없어진다는 걸 모르고 매일 놀다가 대목에 잔뜩 만들어가지고 물건 갖다 주면 한탕 탁 지고 네 팔라고 하면 거기 아파트 생겨버리고 시장이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재래시장이 그게 알게 모르게 가랑비 어쩌자 시장이 이제 자기들이 이제 줄어드니까 이제 옛날 나를 힘들게 했던 그분이 날 보고 얼마나 자존심 상했어요 날 만나려고 여러 번 수없이 전화를 해서 그래서 만났으니 결과적으로 그걸 좀 팔아달라고 그래 속으로 내가 참 당신 때문에 계속 이런 한계를 만들었다 이런 생각을 좀 팔아줬죠 시장이 이제 없어지는데 지금 아주 뭐 그대로 정언해 줬지 않습니까 삶이란 게 뭔지 사업이란 게 뭔지 인생이란 게 뭔지 시장이 없어진다는 생각만 하면 그렇게 살았으면 안 되죠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지 네 망하는 거죠 그게 지금 한가시장 이야기 아니고 나라도 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시장이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시장이 없어집니다 그런 거 보면 요즘에 좀 이렇게 시대에 사람 사는 방식이나 나라 가는 걸 보면 걱정이 많겠네요 많죠 많죠 살아본 사람이 저게 아닌데 네 정말 많죠 저렇게 가면 진짜 내가 고생 직사에 할 건데 네 내가 계속 얘기하는 게 한가에 정말 내가 진짜 국회의원들을 바꾸려고 국회의원들을 바꾸려고 국회 회관 가면 로텐담인가 70, 60편 거기다가 한가 내가 페이티바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한가만 받아먹지 말고 한가가 발전하면 농민들인데 계속 쌀 수메해달라고 뭐 수메해달라고 계속 돈 주지 말고 그때마다 우니까 돈 주는데 한가가 발전한다 FTA에 돌았어 쌀이 싸게 돌았어 그걸 가지고 우리의 문화를 만들어 가지고 다시 세계를 나가 그러면 농업에 돈을 주지 말고 이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당신네들 입법을 좀 해달라 그래서 내가 3일 5일 동안 3일 동안 한가 페이티바를 했어요 강창희 의장이 있을 때 그때 단일 행사로 국회의원들이 4, 50명 정도 거기에 참여했다고 강창희 의장이 이 단일 행사에 왜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참석 많이 했냐 이낙연 지금 총리도 그때 당시에 국회의원 할 때 뒤에 앉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그냥 돈만 벌지 말고 그냥 그 직업으로 생각하지 말고 뭔가 사명감 있게 국회의원들도 뭔가 하나를 만들어 주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중력이 훨씬 낫잖아요 가치를 만들어야 네 가치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가치를 어제도 어떤 아주 그 분야에 뛰어난 분하고 만났는데 그런 이야기죠 그 그 그 job 일이라는 것은 잘해야 되잖아요 네 잘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를 최고 그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은 뭐 한가를 만들든 방송을 하든 국회의원이라든가 쌀을 찌든지 네 그 일에 신명을 바치는 것이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네 맞죠 그게 이제 안 되면서 뭐 모든 부조리가 생기고 네 잘하는 사람을 끌어잡고 하는 그런 일들이 반성하니까 저 거기서 이제 계약재배를 하고 이러면은 시뿌려 놓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세계에서 정말 최고로 가는 별을 심어야 되겠다 연구를 해가지고 미국에서 수십만평 돌아가지고 한가마니 3만원짜리 돌더라도 나는 한가마니 30만원짜리 만들더라도 뭔가 특징을 가지고 만들더라도 그 농민이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되거든 정부가 그럼요 농민이 교육을 시켜야 그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한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돈 주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돈 주면서 안 되는 거죠 돈 주면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냥 공돈으로 자식한테 푹 주면 자식 망치는 거 똑같잖아 돈 주면 죽잖아요 그냥 대모하니까 돈 주니까 내가 그걸 가지고 국회에다가 한가 이게 한가마니 발전을 하면 농업에 수없이 주는 돈 그거 R&D하는 공장하는 체리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각 대사관 통해가지고 거기서 판촉 활동하면 일본의 하가자처럼 세계가 한다 사이처럼 말이지 아니면 뭐 BTS처럼 우리 그 속에서 식문화가 5천년 식문화가 갈 수 있으면 뭔가 법을 만들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한계형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뭐 함이나 그거 좀 해서 몇 푼 주고 막 매일 이렇게 하니까 그 발전 나라나 참 그런 부분은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한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말 정말 우리 오천 역사에 문화가 있는 곡식의 열매 줄기 뿌리를 가지고 한가를 만들어 가지고 대대손손을 올린 걸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세계 할 수 없다는 게 어디 있어요 그죠 나아가서 뭐 지금 그 뭡니까 영화제처럼 그런 것처럼 한가가 세계 할 수 없다는 BTS가 정말 어느 날 춤추다가 한가를 한 번 먹는다 그게 뭐야 BTS 먹는 것만 한 번 해도 몇 억을 주고 그 일만 한 번 한다고 해도 우리 시장이 넓어지는 거 그런 거잖아요 네 지금부터는 김규헌 한가 명장 1호분을 모시고 이제 사업가로 살아오면서 무엇이 자신의 오늘을 만들게 했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제 40년 시장에 살아남는 건 참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이 시장 자체에서 10년 20년 살아남는 그 자체가 존경받아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그 뭐를 잘한 것 같습니까 이제 지식이 있고 없고 돈이 있고 없고 첫 번째 저희 첫째는 첫째도 신뢰 둘째도 신뢰 첫째 인간이 신뢰다 말하면 행동을 옮긴다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열심히 돈이 사는 거죠 노력하지 않고는 절대 1등 못하는 것처럼 뿌리지 않는 씨를 가을에 따먹으려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몰입을 하고 정말 이건 내가 세계 최고다 최고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요 근데 일부 한강 일부 업체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그 어떤 가치관하고 그냥 옆에서 그냥 이렇게 만드는 것하고 차이가 있어요 거의 뭐 한편이처럼 거의 한강이 미쳐서 미쳐서 살죠 거의 미쳐서 살죠 네 그래서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밤에도 그냥 배구실에 뛰어가서 만들 정도로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사시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 취미도 한강 만드는 거고 뭐 특히도 한강한 거고 이렇게 됐겠네요 그래서 이제 어 2005년도 이제 명인을 받으면서 네 이야 내가 그래도 그 명인도 딱 하나 명인은 이제 육아 약과를 동시에 받은 건 나 혼자 밖에 없고 아 그 다음 명인도 육아 만든 사람은 몇 분인지 한 네다섯 분 있고 약과는 나 유일무일하게 낱밖에 없어요 음 명장은 나 혼자 밖에 없고 한 650명 중에 한과 낱밖에 없고 그런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약과는 낱밖에 없죠 음 근데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가지고 아이들 유학을 시키고 다 했으니 음 2005년도에 한과 명인이 딱 됐습니다 음 그럼 내가 한과 명인이 됐으니까 이걸 뭐 내가 거기다 브랜드를 붙여가지고 잘 사는 건 좋지만 내가 어렵게 살아가지고 열심히 아이들에게 유학까지 시켰으니까 나는 건물을 사는 것보다도 한과 박물관을 지어야 되겠다 어릴 때 인마 평생 가는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음 건강이 허락하고 내가 계속 나이만 먹으면 계속 내가 이제 훨씬 더 가치가 올라가니까 이 일을 하다가 내가 인생을 마치니 좋겠다 해서 박물관을 설립해서 어릴 때 인마 내가 바닷가에서 사니까 오징어 뭐 그 다음에 나가서 오징어 젓갈 멍게 젓갈 이런 걸 좋아하지만 우리 집사람은 안동이라서 나물류를 좋아해요 고사리 미나리 도라지 나는 어리굴젓 창란전 지금도 40년 동안 같이 넘겨 살면서도 집사람은 그렇게 먹고 나는 계속 그걸 먹어요 느끼지 않고 운명적으로 나는 시장에 한번 받고 다니다 보면 늘 그냥 뭐 창란 오징어 젓갈 이렇게 사고 집사람은 늘 그런 걸 갖다 놔도 잘 먹지도 않고 나물류 먹고 이랬죠 그래서 내가 아 그러면은 내가 이게 우리가 6.25 이후에 미국에서 밀가루를 줬는데 밀가루 가지고 그냥 먹을 수 없으니까 빵을 쪄 먹었단 말이죠 빵 쪄 먹다니 빵 문화가 발전한 거 아니냐 그래서 동네마다 빵집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지금부터 한가를 만드는 누군가가 그 일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10년, 20년, 30년, 40년 되면 옛날에 그 생각 때문에 이게 넓어지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설립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2005년도에 설립을 해 가지고 한 3년 정도 준비해 가지고 2008년도 개원했어요 개원했구나 그러면 이제 일천 건평이 얼마나 됩니까 아 전체가 돼지가 3000평 크네요 네 검평이 500평 500평 정도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면 1실, 2실, 3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박물관에 원래 첫 번째 이제 그게 어디 있습니까 산정호수 앞에 산정호수 앞에 바로 앞에 있고 정식 명칭은 한과 문화 박물관 박물관 체험관 체험관이고 그리고 이제 브랜드 이름은 한과원이고 한과원 그럼 이제 그 체험관에서는 주로 이제 이 영역이 나누어져 있으면 가장 먼저가 뭐죠 이제 예약을 받으면 아이들이 오면 한과 체험을 하기 전에 방물관 견학을 하고 하고 그다음에 나아가서 그림으로 이제 육아 만드는 거 약과 만드는 강정 만드는 걸 다 그림으로 다 해놔서 영상을 찍어 가지고 그 그림을 보고 그다음에 나아가서 선생님인데 그 한과 만드는 과정을 듣고 그다음에 체험관에 가서 옷을 입고 과자를 이제 마지막 3차나 4차 하는 곡을 튀기고 요만한 것들이 커지는 걸 하면서 육아를 묻혀 가지고 가져갈 수 있도록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박물관 처음에 이제 둘러볼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한과 문화 문화에 대한 한국 유사니까 그럼 삼국시대 때부터 있었다는 얘기 예 예 그때부터 쫙 패넬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조선시대 예 그럼 조선의 옛날에 서원이라든지 향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양반문화하고도 상당히 많이 그렇죠 그게 됐겠네요 네 네 일치감 네 그러면 지금 한과가 BTS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수출시장은 지금 수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제가 이제 또 되돌아가면 제가 이제 그렇게 하다가 88년도 올림픽 때 올림픽 때 한과 선수촌에 납품했어요 납품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한과를 납품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하여튼 미국을 수출할 수 있는 계획이 됐어요 89년도에 만 2년 동안에 무지 많이 했어요 한 콘테이너 두 콘테이너 막 그렇게 시장도 가지고 있으면 그걸 하고 2, 3년 정도 하니까 물건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나가던 게 아 이건 물건을 왜 이렇게 물건도 잘 만들고 새롭게 모양도 바꾸고 포장도 바꾸고 가격도 달리 해가지고 시카고를 쫓아갔어요 시카고에 가서 전시장에 가서 전시해놓고 나니까 5일 동안 하면서 이틀 동안 했는데 사람이 하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웃기는 게 그때 당시에 물건이 많이 컨테이너로 많이 나갈 때 그냥 모든 사람이 한 콘테이너 두 콘테이너 이렇게 했는데 어떤 한 분은 이게 그분은 한 반 콘테이너 20피트짜리 하나에다가 자기 브랜드를 하나 해달라 이러는 거예요 시장에도 내가 최고 수출해도 바쁜데 그걸 내가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브랜드를 붙인다는 게 일이 많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수출하러 내가 이제 프랑스 시카고 가가지고 딱 보니까 이틀 되니까 그분이 웃었어요 날 모르냐고 그래서 잘 못 본 것처럼 본 것 같다고 얘기하니까 옛날에 내가 물건 좀 얼마 달라고 하니까 저인데도 물건도 안 주더니 이까지 돈 쓰고 왔냐고 그때 누구 어떤 표라고 나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내가 물건 못 준 사람이 그 사람이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최고의 수출 회사가 된 걸 몰랐어요 다른 사람은 그냥 컨테이너 그냥 납품했지만 그분들은 내 인덱 그걸 해달라고 브랜드에 해달라고 난 브랜드로 할 수 없다 근데 그걸 똑같은 사업을 해도 그 사람이 브랜드 때문에 그건 최고의 어떤 가치가 창출되어 가지고 최고의 수출 업체가 됐어요 그분이 미국인이었던 한국사람 한국사람이었는데 네 그 사람도 생각이 다른 거죠 한 단계 더 다른 쪽으로 다른 쪽으로 네 그래서 그분이 지금도 한국에서 그분이 제일 크게 하는 분이죠 그때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하 그때 당시에 물건 좀 달라더니 안 오더니 지금의 이 멀리까지 돈 써가지고 시카고까지 와서 물건을 팔러 왔냐고 그러면서 뭐 이렇게 하고 가는데 하 정말 죽을 때까지 절대 사람이 거짓말하면 안 되는구나 절대 자만하면 안 되는구나 죽을 때까지 절대 남을 함부로 보면 안 되는구나 그게 지금 철학이에요 이제 누구든지 만나자 이러면 절대적으로 그걸 약속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면 절대 그냥 표현하면 안 된다 저런 상황이 아주 중요한 말씀하시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양반의 뭐 의복이라든지 외모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그 양반에 혹시 사람이란 게 뭐 자기가 바쁘고 하면 자기 중심이 되니까 하대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거기서 되게 실수가 많이 아유 예 그래서 그거 아 그게 몇 살쪄 정도였습니다 그때가 그 88년도 90년도 2000년도 2001년도 그러니까 지금 한 20 28 9년 됐나요 한 28 9년 됐구나 야 그래서 그때는 그걸 또 배웠어요 그걸 배우면서 야 내가 죽을 때까지 지금도 간소하게 돼 갈 때까지 절대 내가 막말하고 살면 안 되는구나 정말 남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느낀 게 그때 당시에 한과 그렇게 안 나간다는 사실을 알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 이제 우리 안내하는 사람하고 미국 시카고 시장을 다녀보니까 초콜릿이 막 다 그때 좋은 사람 내가 초콜릿 과자가 그렇게 많다는 걸 처음 봤어요 그래서 야 이게 매장을 비워놓고 다녀보니까 초콜릿이 그리 많은 거 그래서 내가 야 이게 한과에다가 초콜릿을 발효식품 한과에다가 약과에다가 유가한 초콜릿을 묻히면 세계적인 과자가 되겠다 생각하고 딱 보따리사가 한국에 와서 초콜릿에서 만들어서 딱 특허가 나오고 막 그랬었어요 시장은 좀 물건은 팔았습니다 좀 팔다가 어떤 사람이 또 뭐 또 뭐 내가 한 7년 정도 했는데 초콜릿 무효 소송 들어와 가지고 나는 그건 뭐 내가 잘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한과에 넓히려고 하니까 이걸 느껴서 만드는 건데 그 육아에는 일반 조청을 묻히면 수분이고 초콜릿은 기름이 있으니까 산소 투과가 적으니까 유통기한 연장된 걸 나는 모르고 이제 묻혔는데 그렇게 되어 특허가 났는데 그분이 이제 사업성으로 이제 괜찮아 보이니까 무효 소송이 한 6년 만에 들어와 가지고 내가 그걸 같이 써면 되지 그걸 그렇게 하냐 내가 그거 하려고 한 거 아니다 라고 하니까 별리사하고 얘기해 라고 해서 별리사하고 전화 끊고 그럼 당신이 그러면 분해 죽겠는 거예요 그냥 한 6년 만에 그래서 내가 또 야 그래 그럼 내가 당신이 미안하다 이러면 끝인데 뭘 별리사에 가냐 그럼 별리사에 물어보니까 그 사람 이기면은 내가 또 2천만 원 또 한 만약에 또 저 사람 내가 또 지면은 또 4천만 원 계속 30까지 가다는 걸 알았어요 만약에 특허에서 누가 불복하게 되면 또 하게 되면 또 이렇게 이렇게 그 세 번까지 하면 돈이 막 1억 더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그냥 한 거 하는 입장에서 내가 선두주자니까 놓자 라고 하니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내가 언젠간 사과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를 하고 있는데 그래를 시중에 가지고 있어요 나는 이제 그걸 안 하죠 그래 하면서 그런 걸 배워가지고 또 한과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비즈니스를 이렇게 하면서 뭐 온갖 종류의 일들이 일어나니까 뭐 사람의 본성이 많이 드러나는 것도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은 본질 자체가 좀 사람이 선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어떤 사람은 항상 그 뒤에 파괴적인 그런 속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만나면 또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속성 자체가 그런 사람들입니까 한과를 따라 만드는 약과 육아를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걸 초콜릿을 해가지고 두 가지 배우면 미국 가서 배운 게 이제 남인데 그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절대 없이 여기면 안 되고 말하면 행동을 옮겨야 되는구나 죽을 때까지 내가 표현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소주 한 잔 저녁 먹자 내가 자신 없으면 그런 얘기해도 안 되는구나 라고 하면 다음에 이제 그런 경우에 언제 저녁 먹자고 해서 했으니까 합시다 벙글를 하지 라고 하면 내가 접어버리지 아니면은 계속 연장선에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이제 사업을 하다 보시면 이제 우리 사업 환경이 그렇게 좋지가 않잖아요 네 여러 가지 뭐 이것 좀 하려면 이게 또 걸리고 저것 좀 하려면 물론 또 이제 좋은 그런 관리나 이런 분들이 계시면 가능한 편의를 봐주려고 하지만 또 그분들은 또 감사가 있고 하니까 네 네 사업하면서 애로가 있으실 건데 좀 어떤 걸 좀 이렇게 관청에 있는 사람들이 좀 그런 걸 좀 도와주면은 좀 더 이렇게 사업 환경을 좀 좋게 만들어야 될까요 나라가 잘 살려면은 네 네 나라가 잘 살려면은 첫 번째 이제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뭔가 이렇게 힘을 북돋아주고 네 뭐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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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고 만약에 어려움이 있으면 해결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하나부터 끝까지 그 법대로 안 되는 쪽으로 네 쪽으로 계속 그 쪽에 많이 기울이고 또 그것도 시이나 군이나 그 중앙이나 다 유권의 해석이 다 달라요 왜냐 이러면은 제가 이제 그 한 옛날 공장 있다가 한 3년 전에 이제 나아가서 살짝 새로운 공장을 이사를 했는데 어떤 데는 포천시에는 농지 전용이 되고 그거를 좀 크게 하려고 또 돌 올리니까 농장 밀집 지역에도 안 되고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그런 경우죠 예를 들어서 똑같은 것도 밑에서 보느냐 위에서 보느냐 이걸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자기 가치 속에서 그냥 그걸 때우고 그 역할을 그냥 행위를 하는 게 그게 그 기업인들이 힘들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면은 어떻게 저런 환경에서 사업을 하나 그렇게 가야 될 때도 많고 뭐 이렇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렇게 하니 결국은 이제 국가가치라는 것은 결국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움직여야 돌아가는데 그렇죠 네 오늘 아침 신문도 보니까 기가 차네요 오늘 아침도 보니까 한국의 경제성장률 2% 가운데 민간 부분이 기여한 도가 올해 25% 2017년도 한 80% 정도가 되고 그러니까 세금을 가지고 나라를 돌리는 것이 80%가 되는 거예요 75% 세금을 투입해 가지고 그것도 2% 끌어올리는데 2%가 온전한 2%가 아니고 2% 가운데 25%만 민간이 돈 민간이 완전히 식은 거예요 아 그렇죠 저는 생각해보면 뭐 안타까울 정도가 아니죠 사실은 정말로 사업을 40년 동안 하면서 열심히 하면 IMF도 이겼는데 지금은 열심히 한 데도 그게 미래가 안 보이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정말 나는 진짜 몰입해 살았고 이 세상에서 누군가가 찹쌀 한 가만이 80kg 알지만 찹쌀 한 가만이 몇 킬로로 쌀이 몇 톨이다 아는 사람 저 말고 또 있겠어요 없습니다 마침 열정이죠 한 가만이 몇 톨 몇 톨 쌀 한 톨이 얼마다 이 육아를 만들기 위해서 쌀이 몇 톨이다 그렇기 때문에 쌀이 몇 톨 들어가고 육아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쌀이 몇 톨 들어간다 몇 톨 톨 톨 톨 톨 톨 오고 네네 어 그리고 그 톨 하나가 몇 원이다 네 그렇게 해야 안 망하는 거죠 그렇죠 쌀도 마찬가지 기름도 마찬가지 모든 거 다 쌀 한 가만이 쌀 한 가만이 80kg 18만원 17만원 20만원 18만원 따지면 쌀의 원가가 도대체 어디서 원가가 많이 들어가냐 쌀에서 들어가냐 조청에서 들어가냐 기름에서 들어가냐 인건비가 들어가냐 이렇게 몰입해서 살아도 이게 쉽지 않다 이 말이죠 그렇게 몰입해서 살아도 잘못하면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죠 그걸 몰라요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그 세금 받아 사는 사람들은 그게 그냥 어디 하수분처럼 그냥 붙어 놀리면 돈이 나오는 걸로 생각하는데 주니까 그냥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망하잖아요 그렇죠 망해요 그냥 뭐 열심히 살았는데 안 망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 열심히 사니까 까지 갔지만 지금도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만큼 쌀이든지 기름이든지 정말 정말 40년 동안에 하루에 뭐 하여튼 몇 시간도 안 자고 그냥 거기서 몰입하고 지금 사는 거잖아요 하루에 몇 시간도 안 자고 네 그렇게 살아야 확률이 좀 높죠 사람은 확률이 확실한 건 하나도 없고 그렇죠 그렇게 참 그 어느 분야에선가 내가 사업을 해서 뭘 움직이는 사람들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해야죠 그렇죠 내가 이렇게 새벽에 우리 방송을 가끔 하다가 아주 신새벽에 아침에 나갈 방송하다가 이제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가끔 이렇게 자기도 모르고 울먹거릴 때가 있어요 그 감정 때문에 훨씬 더 나라가 더 잘 될 수 있는 나라인데 사업하는 사람들을 극률이 여겨야 되고 안 되게 여겨야 되고 그러면 이제 뭘 도와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나올까 그렇죠 군림하겠다는 생각이 안 나오고 이제 그 그 정말 이게 그 우리 우선 지금은 뭐 전 세계가 시장 시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계속 수없이 많이 얘기해요 근데 뭐 그게 이게 그렇게 늘 살면서 겪고 있는 현실하고 바라보는 현실하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이 책도 좀 소개해 주고 오늘 가져오신 제품도 이거 저한테 좀 몇 개 주고 가실 거죠 네네네 우선 가장 이번에 그 대박친 이거는 아이디어를 어떻게 잡았습니까 이게 이제 그 약과만 이렇게 해서 이거 사실 디저트용으로 운동할 때 넣어 다니면서 드시게끔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일반 약과하고 달리 여기에 이제 뭐 사실 이게 페스츄리 약과 이렇게 하면 꿀도 들어가 있고 상당히 이렇게 맛있게 그걸 이렇게 이걸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이런 거를 페스츄리 그래 하죠 그렇게 했는데 이것도 이제 기름에 튀겼다고 좀 덜 나가니까 이게 뭔가 강정에 이게 좀 뭔가 칼로리도 적은 걸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칼로리가 요즘에 관심이 많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건강에 좋은 걸 로스팅 공법으로 기름에 튀기지 않고 볶은 걸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거는 사업가 일정에서 보면 가장 대박 상품이겠네요 지금은 이제 평월에 개은 누구나 드실 수 있도록 이게 이제 시장이 가게 되면 미국이나 바가 많지 않습니까 아주 그 사람들은 뭐 그런데 그 시장을 다 뺏겠는 걸 다시 찾기 위해서는 누군가 그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에너지 바 같은 거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가장 그러니까 좀 내 사업 인생에서 가장 큰 혁신 상품 가운데 안 하겠네 그렇죠 이게 이제 누구나 다 쉽게 이거는 우리 선조들의 어떤 문화를 이긴다 이래요 이거는 좀 우리의 전 세계인이 그냥 이거 드시고 춤추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시대가 이제 그게 또 과일강정 바가 있고 네 이게 이제 이거는 전통적인 네 이걸 방법 속에서 이걸 이제 발을 하고 네 여기다가 또 이제 다시 이제 이게 시장이 또 약간 약해지면 어떨까 싶어서 이제 과일발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과일발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먼저 나오고 이게 그 다음에 나온 거네 네 네 그럼 지금 또 개발하고 있는 게 그러면 동의보감에서 나온 오자 있어요 네 오자 뭐 하여튼 복분자 구기자 뭐 토사자 뭐 이런 오자 속에 건강한 전문을 해서 정말 영양적으로 만드는 거 지금 이제 계속 연구 중에 있거든요 그럼 그 책은 어떤 책입니까 네 이거는 이제 한과의 이렇게 보여주시면 네 한과의 유네스코 등재의 꿈이다 한과 왜 유네스코 할 수 있냐 김치도 유네스코 했는 것처럼 그 한과가 어릴 때 이제 백일 때 돌 때 이바지 때 해갑 때 칠순 때 돌아가시면 나면 늘 한과를 제사를 올려 썼잖아요 김치를 1년에 한 번 단과가 1년 내내 먹지만 이거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제사 지를 때까지 계속 한과를 이제 올리니까 그래서 한과를 유네스코 등재하자 꿈을 꾸고 있죠 음 그래서 이제 이거는 꿈을 꾸고 있고 이거는 이제 그 한과 박물관에서 한과의 세계와 불씨를 담기다 한과의 불씨를 담기다 한과의 불씨를 담기다 이거 전초에 만들었고 이거는 이제 전통한과의 한과 유네스코 등재하자 명장 받으면서 더 큰 꿈을 가지고 이제 한과를 이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그 그 이제 구글이라든지 네이버에 김규헌 네 김규헌 누르면 이제 한과 명장 1호 또 신궁 전통 한가 주식회사도 다 여러분 찾아보실 수 있고 산정호수 바로 앞에 있는 또 한과문화방물관 네 오늘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네 좀 그런데 이제 뭐 산전수정공정은 다 깨끗이 있지 않습니까 1차 5일시업 2차 5일시업 다 깨끗이고 외환위기도 깨끗이 하는데 요즘 좀 이렇게 사람들한테 자기가 살아온 어떤 가치관 이런 부분을 한번 당부하시고 마무리 하시죠 정말 그 다른 다 많은 분들이 그 일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살고 안 살고 차이는 조금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조금의 차이 거기에다 조금만 더 몰입을 해서 살면은 몰입을 하고 미치지 않아 미쳐야 돼 불감 불겁 이런데 미쳐야 그 일을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제 한과에 미쳐서 20대 군대 갔다 와서 지금까지 나이가 60다 70다 돼 가는 이 현실 속에서도 계속 한과가 내 생애 최고의 어떤 보물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고 살죠 앞으로 우리 전통한과가 전세계 유네스코 등재하는 거 한과 전세계 70억 인구가 먹을 수 있으면은 우리나라 농업이 우리 1년에 한 명이 한 복만 먹어도 한 개만 먹어도 70억 인구 한 개만 먹어도 우리 농업이 산다 살아갈 수 있는 정도가 된다 생각하고 민간인으로서 열심히 한과 명인 명장으로서 그 칭호를 돌려주고 싶은 생각에서 열심히 열심히 더 열심히 살아서 우리 한과에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 몰입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몰입 미쳐가지고 그게 돈이 안 되는 일인데 그렇죠 돈은 네 머리를 써야 되고 그럼 돈도 안 되는 건데 그냥 어쨌든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이 하시는 일에 좀 불편함이 있고 또 부족함이 있더라도 이왕 하는 거 미쳐서 하자 이렇게 하면은 정말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우리 김규건 한과 명장 1호님처럼 현장에 직접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시는 분들 모시고 사업에서 인생에서 많은 지혜를 얻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